그럼 저희가 이제 틈만 나면 1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준비되셨죠? 네! 연석이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. 아.. 근데 왜 날 보면서 연석이 형한테 물어봐? 네가 보는데 네가 여기 있으니까 가린 거지. 그치. 나의 또래씩 보려고 한 건데. 준비되.. 됐냐고 형님. 뗀 건가? 이게 괜찮은 거야? 아 요즘은.. 이게 오프닝이야? 요즘은.. 트레드 바퀴 어떤 이런 진행보다도 자연스러운 게 좋아. 자연스러운 게. 이게 자연.. 자연스러운 거. 자연스러운 거죠.